아... 아이, 사자님 좀 누워있어요. 좀 서 있지 말고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반대로 누워야지. 아냐, 어디 가. 선생님, 사자 꼬리 보고 싶어요! 우리 친구들, 사자 꼬리 잘 보쓰air게요. 옆으로 갈까요? 네! 어, 사자 aluminum 보면 움직이나요? 안 돼, 안 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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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만 보인다. 아, 도사야 왜 그래? 아, 도사야 왜 그래?